야 랍스터가! 자 우리 아빠 복직을 축하하면서 우리 건배할까요? 그러죠 아빠 축하해! 건배해! 고마워 축하합니다! 고마워요 제봉아 엄마! 어 혜욱아 언니 일찍 오셨네요? 나 늦게 올 줄 알았어요? 그건 아니고 저녁까지 차리고 이러지 말랬잖아요 아빠 취직돼서 아줌마가 축하탕 내시는 거래 취직? 응 전에 다니던 회사 복직됐어 어떻게? 그게 저 저 면접을 못 가게 됐으면 전화라도 했어야지 거기 소개시켜준 원재는 얼굴이 뭐가 돼? 미안 급하게 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원재씨한테 내가 사과할게 근데 그 회사에선 왜 다시 나오래? 당신 거기 잘린 거였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내가 워낙 일을 잘해서 다시 나오라네 당신이 무슨 맨날 영업 못한다고 조부장한테 과일 씹어둬놓고 당신 내가 그렇게 우스워보여? 당신이나 없인적이지 밖에 나가면 나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뭘 발끈하기까지 해 오빠 왜 안와 배고파 어 당신도 같이 가다 먹자 난 됐어 그래? 그럼 잠깐 구정희 구진욱씨 당신들 진짜 1억이야? 난 배 쫄쫄 굶으면서 야근하다가 가족들 품이 그리워서 들어왔는데 됐다니깐 자기들끼리만 내려가서 먹겠다고? 은희씨가 차려줘서 은희씨가 차려줘서 힘들지 구진욱 진수정차 못먹게해서 미안하다만 엄마랑 먹자 어? 내 여기서 나온 네가 그렇게 의리가 없으면 안 되지 엄마! 나 엄마랑 밥 먹을래. 응, 우리 혜욱이. 우리 의리의 혜욱이. 엄마랑 먹자. 맛있겠지? 빨리 먹어. 응. 혜욱이도 먹어. 내 거짓말은 안 만났지 못하다. 내 거짓말은 안 돼. 나, 내 거짓말은 안 돼.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외바해. 진짜로 내일이 안 돼. 그니까 내 거짓말은iene 이żyć. 그지. 뭐지. 길이. 그지. 그지. 우린 양의 남은 양의 남은. 내 남은 양의 남은 양으로 год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